이리와 함께 함께 가려줍니다. 한 번 더 보내고 왔습니다. 샐러드가 몇 번 더 깨닫는 것 같아요. 샐러드가 몇 번 더 깨닫는 것 같아요. 샐러드가 몇 번 더 깨닫는 것 같아요. 뜨끈하게 아이씨 손대 끊었다 오늘 12월 31일인데 테르멜든에서 정모가 있나봐요 차가 이렇게 남았네요 테르멜든 작년 겨울에 갔지? 크리스마스 전 굉장히 공정같이 생겼군요 어제 크리스마스요 모닝 견치게임 대실패 870일 하지만 794일 사람 짱 많아 렌트하이터 렌트카페 통화 진짜만 숙박 신당 따뜻해 조용히 에잇 다음날 너무 우와. 와. 우와. 세일 좀 치우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영상을 왜 막아놨대? 되게 완전 인스타 합동인데? 웬마 합동이야, 테레메 되면. 센스 없다. 테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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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도인이 살고 있습니다. 20대 전반을 도를 닦아온 부녀, 30살의 여행인입니다. 한 번 더 취재하기는 고소에 따른 타입을 드러내는 과정이 바로 알아보는 고소에 주의하시기 바른다. 네, 여기 또 만나요. 진짜 앗 뜨거워. 5세부터 3세인 타면 돼요. 하지만 너무 쉽다. 여기가 진짜 진정으로 뜨거운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른들의 온천이에요. 두툴 되신가요? 그럼요. 여기가 제일 뜨거워요.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몸이 부들부들 하셨었는데. 따뜻해요. 직장은 원래 오른들의 시스템에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곳은 브랜드 입장에 들어가서 일단은 바다에서 찾아뵙니다. 여기가 빈층밖에 안 오시네. 진짜 불렁보이네. 폭방차. 오늘 아주 따뜻한 온천도 즐기면서 12월 31일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새해 복 많이 받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따뜻한 개월 보내세요. 안녕. 야행년도 내년에도 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